편김의 왕까지를 했다 조금... 조금 슬퍼만 해질 것 같아요 10만원은 안 하고요 도시락 바다에 찍어가지고 특별 출연 실시간 더빙 실시간 더빙 마리아 파티 진짜 나 어디 한 줄 알고 아, 아니야 좋다 시계 시계 하시면서 편해지시면 말씀 놓으세요 저희한테는 오케이 이렇게 아, 시작됐어 아직 아니야 아니야 딱 누르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스타트를 눌러야 되는데? 난 믿게 됐다 이봉이 동갑이야 남이시 하면서 어린 왕자 사방 성공 얘기해도 되나요?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진다 비타민 대한민국의 30대가 먹고 있는 가장 위험한 전립선지환 전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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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아 구아 하하하하 말해주세요 얘가 이렇게 진짜 오늘 게임은 뭐인거 같고 하하하하 따끈따끈 신작 만화 원피스의 주인공이 되자 원피스 해적무쌍 밀짚모자 해적단이 되어 루피의 의형제 에이스를 죽인 아카이노를 무찌르자 비장 저거 맞는 거 해줄까? 맞는 거? 길이지? 재밌는데? 재밌어? 피토리아라는 건가? 연타 연타 동그라미 피스톨 제트 피스톨 상상력이 기반한 거 같아 나 정말 원피스 돌면서 저런 쓰레기 같은 능력을 왜 주인?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불운다 불운다 예사는 없어요 얘 끝이에요 지금 보니까 과거 스토리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과거 원작에 있었던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 그림도 되게 이쁘데 여기서 알죠? 브래보 아아 저거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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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역시 깨신 뭐야 이거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가겠는데? 점프 과연 그럴까? 코웃음 와 나도 코웃음 화면상이 뜨는 거로만 하고 있어 저거 저거 아 예예 얘를 쏘는 얘기지 굴려 굴려 타이밍 맞춰줘 맞춰야 돼 그러나 그치 저걸로 챙겨내는 건 없다 챙겨서 대포를 부숴야 되나 아 되셨어 한 번 다시 할게 본다 아아 아 아 아 아 아 오 타이밍이 애매하다 아 이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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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엘투? 아론 야 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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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애매해 엄청 그래 이렇게 떨어져서 사면 되네 뭐야 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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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 거야 그냥 깼내 깼습니다 오케이 깼습니다 지금 이건 내가 봤을 때 그냥 뒤토리올 뿐이야 이렇게까지 엎드리면 안 보여 우리가 나는 패드를 옮겼어 너네나 지금까지 이거 공부했잖아 공부했으면 이제 해야지 떨렸다 코쳐라 해골이 떴을 땐 그냥 지나가지 마 코쳐라 파이팅 이동은 이걸로 하는 거야 이동은 이걸로 루키가 지금 운동이 부족해 뛰어다녀야 되는 거야 코쳐라 야 야 야 조이 화살표에 둘이 딱 들어왔으니까 눌러야 된대 빨간색 표시가 나왔는데 어 빨간색 표시가 나왔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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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다행히 게임 공부는 안 되니까 그러게 쉽진 않네 건너가야 되니까 뛸 타이밍에 X를 누르는 거야 진짜 돌장 아니잖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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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 게 앞으로 건너 뛸 때 들어와 아니 너는 안 보이냐 저... 죄송해요 아 이거 혹시 이거 못취가 끝나냐 야 얼른 가야겠다 야 형이 뭐 할 때가 가야 아 그래? 어 자 저기 저기 진짜 게임 막 깨지느라 게임 잘하는 줄 알았어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청소도 했다 진단해 어 sensational estrat 와상현 들어갈라 ακhone 서빙 들어갑니다 dise qué 챔프 조망자님! 어? 대상 귀여워? 그동안! 귀여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러시고 가면서 감사했습니다! 멋있다! 파괴지만 진짜 멋있다! 지친 상호 하나 해서 그냥 부어주세요! 이게 내가 파괴가 이렇게 해 깔끔하게? 오른쪽으로 네모 잡아요! 땡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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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까야 돼요! 빨리 까야 돼요! 남이 춥다! 춥다! 우리 남이 춥다! 아 남이가 얼어준다고 그런 거야 지금? 어 감기 걸려가지고 의사한테 내려가는 거야 무엇을 다 뺏지? 찌찌집해 저거? 아니 씨 난 이 시점에서 정말 대단한 건 구협님인 것 같아 일단 저쪽으로 건너가야 돼 구협님 주무실다 오! 악성태가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아니야 여기 아니고 왼쪽 왼쪽 건너가서 뭘 해야 되나? 남이는 안전한 데가 놓고 그 다음 얘네들 다 억셀이 열리는 건가 봐 근데 쌈리 참 잘 싸우네 애들 놀 데가 없잖아 저 캘또를 내가 한단 말이지 에헤 에헤 그렇지! 왜 어떻게 그런 거야? 다 죽었어 너희들 다 죽었어 나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아 그래 손이 되게 시원하답니다 어 열렸네 왕 나온다 왕 나온다 남이를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남이 데려가 남이 어? 남이 던고 왔잖아 남이를 데리고 여기로 가야 된다고 남이 어딨어? 니가 알지 니가 났잖아 니가 났잖아 니가 났잖아 니가 내려오는 거라고 내가 살 수가 없다 나미를 어디다 놨더라 나미씨 여기다 업무 봐 업무 봐 업무 봐 자 서른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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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신히 놀라주면 아 아 아 아 클레어 에피소드 퍼클리어 아 경기네 오늘까지 여기 지금 정말 다 넘기고 초파다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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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트 야 초파로 싸우는 거야 지금? 아 아 아 되게 잘 튀어 오 먹었어 여긴 오븐 수ona 왜 빨리 이럴까 여긴 내가 다 보면 되셨어요 다이어트 하시나 그러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 여기 있어서 잡았어! 난리야! 나 한 번만 해볼게 아 다 봄이 나와줬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갑시다 여기 점프 여기서 아래쪽을 놓으시면 해골이 뜨면 그대로 추천하세요 잡고 내모 이게 돌 때 사살표가 빨개졌을 때 딴! 그렇지 잘하신다 행복이 있으시네 저쪽으로 건너가야 돼 점프! 됐어요 싸우시면 되겠어요 준희 형님 완전 잘하시네요 선배들의 선배가 왔다 이제 그만 어온피 뭐야? 어? 어어? 어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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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 가는 거야 승사대로 지금 하면 돼요? 아니요 잘하는 사람이 있죠 리액션이 불안함 하자든지 표정이 지금 아무 이 중간 한방에다가 도대체 시작되고 지금 변해가 없어가지고 저 강호철 예 어? 하는 게 없네? 한 번만 게임 한 번만 다른 번만 파고 이거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강호철 서.. 선배님 아 저거마다 찍는 건가 X 튕기고 튕기고 잡았어 박도로 갔다가 그냥 찍는 거야 위에서 내리 끄트리면 되는 거야 돌려 돌려도 살려 오 피했어 오 멋있다 튀어 폴리트 했어 아 찍어 올리기 자기 좋아요 오 손 틈고 오 오 숨았어 오 거물거물 디저트 스톱 퇴보리 부숴버렸어 부숴버렸어요 아 제대로 한 번만 알겠죠 아 아 아 아 자 자 마지막으로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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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이 아 되게 멋있어 우라가 띠 바다 띠 띠 띠 띠 띠 Hoe 한 번 Camera 성격 선배님 게임 DNA가 강아지 발달하는 스파이더맨 느낌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쾌한 느낌이 있어, 게임에. 아이고! 눌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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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사람들은 다들 눌렀게. 언제나 떨어진 사람들은 눌렀게. 놓친 사람들은 항상 타임 맞았다고 그러고. 하지만 안 맞았고 눈물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죠.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해봐, 해봐. 막아,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정색하고 옆으로 하고. 아이고 위험했어, 네모. 자, 네모.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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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데요? 눌러지는데요? 기계는 정확하네요. 되는데요? 되는데요? 자, 이거 사세요. 지금 당신들은 나를 자극시켰어. 나는 세이브 포인트 다시 할 거야. 야, 설마. 나 건드렸어. 지금 나, 당신들, 나 건드렸지. 나 다시 할 거야. 나 될 때 다시 할 거야. 된다며. 된다며. 나 건들지 마. 아싸, 세이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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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맞죠? 아... 아, 오늘. 긴장해가지고. 긴장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장기로. 아우, 가기가. 우리 엠소 텐탈이 했어요. 오,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이제 탐탈할 건데 빨래를 했다, 이거. 아, 도대체. 아, 도대체. 안녕하세요, 도대체. 안녕하세요, 도대체. 안녕하세요, 도대체. 오, 저 두 칸 됐네? 네, 두 칸 됐네. 네, 두 칸 됐네. 이제 두 칸. 우리 두 칸 한꺼번에 쓰는 표창이 없어? 저 두 칸 한꺼번에 쓰는 표창이 없어? 저 두 칸은 한꺼번에 쓰는 걸로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봐봐. 오, 오, 우와! 봐봐. 뭐라고! 귀여워! 이야! 우리 스스랑은 어떻게 써볼지 몰라.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빨간색이 좋군. 지금 갈 수가 있네, 저 왼쪽으로. 일단 세이브해. 뭐 있는 거예요? 잘못. 괜찮아, 괜찮아. 세이브, 세이브. 괜찮아, 뭐 직접 찍고 하는 거지, 뭘. 지금 풀러, 지금 아니야? 조금, 조금 더 일어나면 다시 해봐. 그렇지, 여기. 어. 아니, 이거 왜 또 나오지? 그렇지. 알투가 끄는 데에서. 그렇지. 머리로 해야 돼, 머리로. 알투. 바로, 네모. 바로, 알투, 네모. 알투, 네모. 계속 위청이야. 네모, 네모. 네모는 이거야! 네모는 이거야! 네모는 이거야! 아, 화내지 마! 아, 왜 그래. 죽어 잘못한 거야. 드디어 만나. 얘네를 풀어주는 거였나 보다. 아이고. 뛰어나오네. 어, 저럴 때 한 번, 한 번. 여기서 이제 에너지 모아서, 에너지 모아서. 금방 창이다, 금방 창이다. 금방 창이다. 자, 날려줘야 돼, 이제. 날려줘, 날려줘. 그렇지! 제대로 날려주는 거야! 아, 안다. 야! 야! 한 방에 다 얹혀졌어! 야! 멋있어! 세이브 와도 되겠냐? 세이브. 세이브.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세이브에서 동그라미 자꾸 누르는 거구나. 세이브 전에 10만 번 빼주고 이제. 주먹게 해줄까? 왜?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아, 그렇지. 아, 눈물이 나지. 저걸. 아까처럼 똑같이. 네모! 네모! 아, 안 뒤졌어? 자. 아, 네모. 커튼 보는 사이에 저 게이지가 싹 넘어가봐. 됐어. 세이브 하면. 세이브 하고. 세이브? 아, 세이브! 세이브 하기 전해라. 세이브는 이 스타트야. 세이브는 이 스타트야. 한 바툼. 한 바툼 날아줘. 너명하면서 종종 낫게임을 되게 못한다고 생각했지. 형님 아니에요. 투니버스 6, 7기 성우 총출동. 준희 형님도 함께 더빙놀이를 했다. 싫은 요일을 만들고 악마는 조미료를 만들지. 하지만 이번 요리는 너무 맵게 됐군요. 이번엔 졸어, 또. 자, 졸어. 넌 목이 진짜 길 거야. 내가 목이 긴데 네가 도와주는 거였나? 아니, 도와주는 거면 됐잖아, 또야. 난 코도기거든? 아니, 넌 네모네. 코가 네모네. 이 녀석이! 싸우다. 무슨 연구야? 종국이 나가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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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버렸어! 아, 이거 웃긴다, 이거? 야, 저것도 나름대로 많은 설명을 할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얼굴이 3년이 되는지? 뭐, 엄청 빨라가지고 세 개로 보인다든지, 뭐여? 굳이 설명을 없으면은 제가 기술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저게 모티브가 그거야, 천수거든요. 아, 뭐야, 모티브가 뭐, 야!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몸이 안 움직여 움직일 수가 없어 여기서 이제 도와주잖아 마지막 공부가 있었잖아 바다로 뛰어들어 바다로 뛰어들어 맡겨줘 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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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오가 고잉 메리오가 오는거야 여기서? 고잉 메리오가 기다리거든 야 이거 바로 부러지는거야? 오자마자 바로 부러지는거야? 엄청나게 슬픈 장면인거여 여기서 혜원이가 그냥 바로 계속 같이 했던 이 배가 이제 가면 세뱀을 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내주자 보내주자고 해서 이제 화형식하는거 화형식 화장식 화장해서는 야 이건 정말 좀 저주할거야 날 불태워 니 이름을 태워줬는데 저주할거야 그랬더니 어 저주한데 어떻게 저주하지마 저주하지마 그냥 가 제발 가 고잉 메리오의 저주로 루피랜드는 저주를 벗기 위해서 구수했답니다 구수란거야? 토닥거리 한거야? 그러나 그들은 돼지 머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들은 드디어 우선을 지낼 수 있긴 되었어 아아 돼지 머리를 구했다 드디어 프로게 그거 구하느라고 힘들었어 비쌌다고 쟤 뭐지 쟤 뭐지 돼지 머리 아무데나 구할 수 있다 아이가 이 배가 이 배가 이 배가 이 배가 이 배가 이 배는 정리하시죠 오 비싸겠네 네 네 대칸살이 있습니다 또 한꺼번에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에휴 좋아요 아 한 방에 거의 다 정리됐어 와 다시 뛰어올리고 쥬다 아 도망가야 된다 이게 빡 정리되지는 않네 그러니까 안 되겠어 세가만 써야겠어 도망가 도망가 에잇 됐어요 이 자식이 지금이야 떼어줘 세모 네모 네모 세모 조심해 조심해 가는 거야 어 안 맞은 거 같은데 잘 쓰였어요 잘 쓰였어요 나 좀 이거 끝나겠다 야야야야야 어 안 맞았어 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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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마지막 승구야 없어 깔을 거야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조코 형자 나 9시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네 언제 한 번 왜 삼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승훈아 예 어린 남자 어린 남자 지금 EBS에서 하는 게 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저예요 우리 딸내미한테 네가 한다고 얘기 좀 해줘 그래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바꿔주려고 그렇게 했나봐요 근데 딸내미가 싫다고 그래서 아 얘가 부끄러운가봐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럼 다음에 뭐 끊을게 그러는데 전화기 쳐버려서 그 아저씨 목소리 아니야 이러면서 상상부정 10시간이 넘어가니 게임을 잘 알게 될 줄 알았는데 네 없는 스토리가 있나봐 아니야 이거 방향이 방향이 아 참고로 전권이 다 집에 있어요 야 이거 뭐야 여기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죽었네 그냥 죽어 오 저 다음 죽은 건가 저것도 오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 오래 걸리겠다 이거 여가봐 저 가운데도 다음은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더 어려운 경우도 많이 봤어 그렇지 아 여기 다음은 안 되는 거잖아 어 근데 되게 어려운 상황이 막도 안 보이는데 야 저걸 오 오 야 저걸 먹으라고 저걸 3종을 퍼놨어 저거 중에 먹던 거 어쩜 다른 사람들은 저걸 먹을 텐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컴플릿했으니까 세이버 세이버 얘 왜 자꾸 소리는 거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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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를 못 맞춥네 아 아 아 네 길면 못해 네 길면 못한다고 다른 것만 할 수 있어 센석이 반복하면 돼 고 parallel 네 아버지는 그 사람이 아니야 니 아버지는 그 사람이 아니야 아 찬미 찬미 New somehow 아 흐흐흐하 우리 아빠가 아니야 우리 아빠가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야 미쳐나고 있어 이 와중에도 호철이는 참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거야 야 너 와도 안 하냐? 아니 그러지마 그러지마 스트라이크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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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존경합니다 아이고 이거 마무리 마무리 호철이의 일기 아 아니 견겜의 왕까지 오늘은 끝 다음 시간에 만나요 어?